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교남연소의 수업시간입니다. 우리가 전설을 쓰는 데 있어서 전설을 왜 써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. 전설을 배우는 목적은 물론 자영의 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붓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물론 이거는 제가 체크하는 거지만 이렇게 붓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용필법, 운필법을 가장 쉽게 익히고 그리고 또 이 조형성에 대해서 간격 맞추는 거, 결구라고 그러죠. 결구법을 가장 편리하고 일단 리듬이 없으니까 초보자들이 배우기가 좋은데 전설 그림 같다 이래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반드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. 일단은 자영이 많이 좋아졌어요. 좌우 대칭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종이가... 또 그 종이가... 그리고 아니에요. 이 종이를 좋은 거 쓰셔야 돼요. 안전하네요. 여기 기계지 같은 거 너무 저렴한 거 쓰게 되면 발목이 안 돼서 발목이 안 돼서 괜히 좀 경직된 그런 느낌도 난다. 자영이 좋아요. 근데 여기 빼먹었어요. 아, 네. 여기 빼먹었어요. 일단은 잘 썼어요. 잘 썼고 좌우 대칭도 잘 됐고 이 글씨가 너무 어려워요. 근데 이 좌우 한 번 보실까요? 네. 이거는 직선 보다도 약간 이쪽에 보세요. 이렇게 살짝 곡선이 되게 살짝 곡선이 되게 그래서 획을 좀 더 매끈하게 뽑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것도 요만큼 더 잘 썼으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건 없어요. 근데 느낌이 그렇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 자, 어떤 필체를 쓰든지 간에 제가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잘 보세요. 여기 여기도 여기 밑에 자, 이 부분입니다. 뭘 얘기하냐면 획과 획이 서로 만날 때 자, 획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. 그럼 이쪽에서 만날 때 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. 안쪽에서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붙든지 안 붙든지 이 차이를 요만큼밖에 안 둔다고 아예 안에서부터 완전히 다 역위급을 해서 끌고 나와야지 일체감이 생긴다. 네. 여기, 그렇죠? 여기 보이시잖아요. 눈으로 봐도 확연하잖아요. 네. 뭐든 맞물리는 부분은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다. 네. 자영은 많이 늘었어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